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오늘 영상에서는 11월 1일 출시되는 삐아 신제품들이랑 메이크업까지 보여드릴 건데요. 삐아 리본 에디션에 이어서 삐아 리스펙 에디션이 11월 1일 출시된다고 합니다. 삐아 리스펙 에디션은 11월 한 달간 자사몰에서 할인 판매한다고 하고요.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카카오 쇼핑 기획전으로 좀 더 할인한다고 하더라고요. 11월 6일에 카쇼라로 최대 할인한다고 합니다. 또 삐아에서 리스펙 에디션 하트백이랑 하트키링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는 11월 6일 카카오 쇼핑 라이브와 인스타 이벤트를 통해서 증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삐아 리스펙 에디션은 레디 투 웨어 아이 팔레트 2종, 글로우 립 틴트 3종, 라스트 벨벳 틴트 3종으로 출시 예정이고요. 제가 요즘에 신제품 리뷰하면서 팔레트들 대세가 약간 베이지 톤이랑 그레이 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삐아 신상이 딱 베이지 톤이랑 그레이 톤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제가 지난 데이지크 뮤티드너츠 영상에서 베이지 톤 팔레트들 비교 영상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했더니 좀 많은 분들이 베이지 톤 팔레트 비교 영상을 기다려주셔가지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일단 신상 리뷰들 좀 끝내놓고 빠르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삐아 리스펙 에디션 레디 투 웨어 아이 팔레트는 소프트하고 뮤트한 베이지 컬러부터 음영 모브 컬러, 딥 브라운 컬러들로 구성된 6구 팔레트 7호 원베이지, 페일하고 딥한 미드톤 쿨 그레이 컬러부터 딥한 차콜 컬러들로 구성된 6구 팔레트 8호 쿨 그레이인데요. 각각 매트 섀도우 5구, 쉬머 글리터 섀도우 1구로 구성이 돼있더라고요. 매트 섀도우들은 베이스부터 기본 음영, 딥한 음영까지 잡을 수 있게 명도가 좀 단계별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아주 부드럽고 곱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두 번째에 있는 매트 섀도우는 쉐딩으로 사용하기도 좋은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7호 원베이지 매트 섀도우들은 제 피부톤 위에서 생각보다 웜하지는 않고 좀 뮤트한 편이었어요. 8호 쿨 그레이는 진짜 제대로 좀 차가운 그레이 컬러더라고요. 7호 원베이지에는 애교살에 사용하기 좋은 영롱한 핑크 베이지, 실버 컬러 쉬머 글리터가 들어있고요. 8호 쿨 그레이에는 포인트 글리터로 사용하기 좋은 푸른빛 또는 오묘한 딥 브라운 컬러 쉬머 글리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쉬머 글리터 살짝 촉촉한 제형이어서 밀착력이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팔레트 컬러들이 딱 요즘 감성인 것 같아요. 페일, 뮤트, 소프트, 미드톤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오늘 삐아 리스펙 에디션 팔레트 두 가지 각각 메이크업 보여드릴 건데 7호 원베이지에서는 글로우 립 틴트 신상 컬러들 그리고 8호 쿨 그레이에서는 라스트 벨벳 틴트 신상 컬러들 발라볼게요. 먼저 7호 원베이지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두 번째에 있는 원베이지 매트 섀도우 사용해서 애교살 그림자부터 잡아주겠습니다. 같은 컬러 사용해서 눈두덩 기본 음영 잡아주고 언더 음영까지 잡아줄게요. 애교살 볼륨감 넣어줄 부분 남기고 삼각존에서부터 음영 잡아주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뽀얀 라이트 베이지 컬러 매트 섀도우로 애교살에 1차 볼륨감 넣어줄게요. 다섯 번째에 있는 뮤트 브라운 컬러 매트 섀도우로 쌍꺼풀 안쪽 좀 더 깊은 음영 잡아주겠습니다. 같은 컬러 사용해서 언더 삼각존에도 포인트 음영 넣어줄게요. 마지막에 있는 딥 브라운 컬러 매트 섀도우로 아이라인 가이드 빼줄 건데요. 원베이지 사용한 메이크업은 좀 순둥순둥한 데일리 메이크업이어서 눈꼬리 살짝 내려서 그려줄게요. 마지막으로 피치빛 쉬머 글리터 애교살 포인트 글리터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부분 속눈썹 붙여주고 아이라인까지 마무리하면 삐아 레디 투 웨어 아이 팔레트 7호 원베이지 사용한 코지 베이지 아이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제 글로우 틴트 신상 세 가지 컬러 발라볼 건데 일단 제형은 좀 맑았고 쫀쫀한 유리알 광택감을 내는 편안한 촉촉 틴트 제형인데요. 이거 착색이 진짜 엄청 빠르고 짙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딥해지는 착색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 룩에는 11호 누디 보틀 발라줬는데 실시간으로 착색이 좀 짙게 올라와서 바르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생각보다 딥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원베이지와 글로우 립 틴트 신상 컬러들 발라봤고요. 삐아 리스펙 에디션 사용한 두 번째 메이크업 8호 쿨 그레이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두 번째에 있는 차가운 그레이 컬러 매트 섀도우로 눈두덩과 언더 음영 잡아줄게요. 8호 쿨 그레이로는 좀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할 거여서 애교살 그림자는 잡아주지 않고 음영을 좀 낭낭하게 넣어주겠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딥 그레이 컬러 매트 섀도우로 좀 더 깊은 음영 잡아줄 건데요. 쌍꺼풀 안쪽과 언더의 깊은 음영을 평소보다 좀 넓게 잡아줄게요. 네 번째에 있는 차콜 컬러 매트 섀도우 사용해서 아이라인 가이드 그려주겠습니다. 가이드 빼주고 살짝 풀어줄게요. 브러쉬에 남은 잔량으로 언더 속눈썹 근처도 살짝 쓸어주겠습니다. 푸른빛 또는 딥 브라운 컬러 시머 글리터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에 살짝 넓게 얹어줬고요. 음영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다섯 번째 뮤트한 딥 모브 컬러로 쌍꺼풀 안쪽 음영 더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분 속눈썹 붙여주고 아이라인 마무리해주면 8호 쿨그레이 사용한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라스트 벨벳 틴트도 리스펙 에디션으로 신상 컬러 세 가지가 추가됐는데요. 부드러운 벨벳 텍스처인 제품이어서 그라데이션이 쉽고 밀착력이 좋아서 또 오버립 연출하기도 좋은 제형이에요. 이번 신상 세 가지 컬러가 전체적으로 가을, 겨울과 잘 어울리는 컬러들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MLBB 뮤트 핑크 베이지 컬러 42호 꾀갠 피그 뮤트한 플럼 브라운 컬러 43호 꾀갠 플럼 뮤트한 모카 브라운 컬러 44호 꾀갠 모카 오늘 메이크업 룩엔 꾀갠 플럼 발라봤는데 진짜 꽤 괜찮지 않나요? 너무 낯설었던 그레이 룩인데 생각보다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 삐아 리본 에디션 때도 웜톤 팔레트보다 쿨톤 팔레트에 좀 더 애정이 갔는데 이번에도 웜 베이지보다 쿨그레이에 조금 더 애정이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쳐다도 안 봤던 이런 그레이 컬러 섀도우들이 요즘에는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삐아 리스펙 에디션 소개해드리면서 두 가지 메이크업 룩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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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